위도별로 우리 지구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의 변화량을 그려보면 일단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 쪽이 많이 흡수하고 극쪽이 적게 흡수해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만큼 방출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분포를 보면 방출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가 있으면 항상 차가운 물체보다는 뜨거운 물체가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우리 적도는 극보다 뜨겁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적도 쪽이 극보다는 더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이게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유도별 분포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구는 적도 쪽이 흡수도 많이 하고 방출도 많이 하는 거야 그거로 가면 갈수록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줄어들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도 줄어드는 거지 그런데 이걸 위도별 변화로 보면 위도별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위도별 변화 그래프의 변화폭이 더 크지 위도별 변화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변화폭보다는 더 크더라 이것도 자료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태를 얘기할 때 저위도 쪽 있죠 적도 부근의 저위도 쪽은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많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에너지 과잉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고위도 지역으로 가잖아 그러면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 이런 거 우리가 에너지 부족 상태라 그래 만약에 우리 지구가 저위도는 에너지의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의 부족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 버리면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적도의 온도를 계속 상승을 시킬 거고요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만큼 온도가 계속 내려가 버릴 거라고 근데 실제로 적도가 그것보다 뜨거운 건 맞아 그렇다고 우리 적도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게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항상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가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이야 그래서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수송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에너지의 수송 방향은 항상 에너지가 남는 쪽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에너지의 수송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대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수송되는 방향이 북쪽으로 에너지의 수송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남반구에서는 적도에서 남극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에너지의 수송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각각의 위도별로 똑같이 위도야 위도별로 수송되는 에너지의 양의 변화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Y축이 에너지의 수송양입니다